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박정식 대표님부터 좀 알려주시죠. 역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유틸리티 섹터, 특히 한국전력이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돼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일단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력이 지난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전기 요금 인상은 킬로와트 시당 대장 51.6원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 19.3원 대비 2.7배 정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기대감이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적자폭도 크게 축소될 예정으로 증권사에서 분석을 하면서 리포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또 많이 춥죠. 한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것과 다르게 또 시가총액 14조 원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총계 40조 원 대비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대략 한 2만 원 이하로 다시 한 번 내려왔을 때 그때 한 번 기술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중기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 자리까지 내년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유틸리티 섹터의 한국 전력 일단은 내년까지 좀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은 상존에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게임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 선호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좀 악재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오딘의 매출이랑 그리고 이제 우마 모습의 운영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주가가 탄력을 좀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와줬지만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주가에 전부 다 좀 반영이 된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들어가서 지금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 신작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기대감도 과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강하게 내년에 좀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3년 1분기부터 지금 매 분기마다 지금 신작 출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좀 매출이나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들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에버소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전 예약서에서 100만 명을 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 내년 1분기에 또 MMORPG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좀 신작수가 나오면서 신작 게임들이 얼마나 좀 흥행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오디니라든지 우마무스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좀 보면서 좀 느낀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내년에 나오는 신작 게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흥행을 해주는 좀 방향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 중에도 하나를 좀 살펴보셨고요.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어떤 종목 보시는지요? 네, 롯데케미칼을 한번 볼 건데요. 3분기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고 또 롯데건설 자금난에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가 같이 대략 9천억 정도를 롯데건설에 투입을 해서 일정 부분 자금남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국내 동박 제조업체인 1집 멀티리얼즈를 인수하려고 1조 1,05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최근에 실시를 한 상황이고 발행가는 14만 3천 원 정도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2030년까지 수소사업에도 6조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대략 2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